러시아 버티 안녕하세요 박영구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미친건이 활동이 끝나고 다시 열심히 연습을 내밀 중에 있습니다 진짜 미친건이 활동하는 동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받은 만큼 좋은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희 오인조 꼭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카페, 카페에는 진짜 자주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글들 하나씩 다 일일이 챙겨보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댓글도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남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넌 넌 넌 넌 절대 내게서 떨어질 수 없어 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